파사주 유형독해 섹션 테스트 2번 들어가자. 단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걸 먼저 전체 구조부터 볼게. 전체 구조로서 첫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여기가 이제 배경이야. 인트로가 나왔어. 배경을 딱 딴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조적인 얘기가 나왔지. 대조적으로 하면서 이제 반대되는 얘기 던지면서 얘가 뭐가 되지? 얘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야. 메인이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 있다. 그럼 벌써 답은 찾았을 거야. American doctors are under siege. Under siege 하면 미국 의사들이 포위 공격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미국 의사들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 이거겠지. 그래서 답은 뭐 4번이 될 거야. 미국 의사들의 어떤 영향력의 감소. 그치? 그래서 답은 뭐 4번이었다는 거 쉽게 얘기를 하고 그럼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40년 전에 미국의 의사들은 were white-coated cards. 흰 코트가 입혀진 그런 신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이제 patients, 환자들은 전형적으로 그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법으로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건 무조건 법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physician, 원래는 이제 뇌과 의사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인 의사를 가리킬 때도 physician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의사들은 virtually, 사실상 그 전체 미국 건강 체계를 통제했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있었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was enormous, 엄청났습니다. 그 얘기지. 그런데 그러나 대조적으로, 자 대조적으로 했으면 반대 얘기가 나오잖아. 바로 이거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 바로 메인이었다. 미국의 의사들이 집중 공격 아래에 있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갈 거야. patients sue. 환자들은 소송을 겁니다. for male practice. male practice 하면 어떤 부정행위, 잘못된 행동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의료사고 이런 것들을 뜻하겠지. 자 이런 의료사고 때문에 그리고 간호사들은 책임과 존경을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좀 이런 말이 좀 뭐하지만 간호사들을 의사들이 딱가리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함부로 돼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간호사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권력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지위가 격상됐다는 거지. 그리고 pharmaceutical companies, 제약회사들은 더 differential. 디플랜셜 하면 이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less니까 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사말 잘 안 듣는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그러면서 요건 문장 구조를 보자. 이 구조가 어떻게 돼있냐면 먼저 구조를 얘기를 해주면 이게 이때 강조용법이 있어. 이때 강조용법이 어딨냐. 여기 있어. 그리고 강조되어 있는 자리는 바로 주어자리야. 그리고 이 강조가 되는 게 또 이렇게 돼있어. 너희들이 이거 알지. not a, but b.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입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다. b입니다. 해놓고 콤마 딱 찍고 not a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아니라 b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써있다는 거지. 지금 여기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 자 그것은 보험회사입니다. 자 이건 동격이다. 관리되어지는 어떤 치료 그룹들인 보험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정부입니다. 해놓고 아까 not a에 해당하는 거. 의사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바로 정부였다. 뭐가 그렇다는 거지? now controlled the American health system. 지금 미국의 건강체계를 통제하는 것은 바로 보험회사와 정부다. 자 그러면서 이제 across the board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 원래 board 하면 뭐 넓은 판 또는 무대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무대에 걸쳐서 전체 무대에 걸쳐서 이런 뜻이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서 그때 some of the most powerful institutions, 몇몇 가장 강력한 어떤 기관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국가들 내부에 있는 그런 프로페션, 직업들은 so 보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지배력이 하락하는 것을. 이거는 목적은 목적이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얘기야. 그냥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가장 강력한 기관들, 국가기관이겠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국가 내부에 있는 어떤 직업들, 어떤 전문 직업들을 가리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지배력이 감소되는 것을 본다는 거야. 그 똑같은 40년 기간 동안. 근데 이 40년 기간은 뭐와 똑같은 기간이냐. 관계사지. 미국의 어떤 외적인 힘이 relative to other nations.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그 미국의 어떤 외적인 힘이 sink, 가라앉고 있다라는 것을 본. 그 똑같은 40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어떤 외적 권력이 전체 이제 전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에 미치는 이제 권력이 점점 가라앉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 뭐도 가라앉는다? 가장 강력한 기관들, 국가기관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국가 내에 있는 어떤 이런 전문 직동들, 이런 것들도 그들의 지배력이 감소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뭐 이 글의 이제 서포트 부분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지. 미국의 의사들이 실제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는 맨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부연이라고 봐도 될 거야. 그런데 단지 의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상당 부분 그들이 예전에 누렸던 그런 영향력을 많이 잃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 글 변형 문제 나온다 하면 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빈칸 쪽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빈칸 만일 추천한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 주제문 있잖아? 이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한 기관들 중 몇몇과 그 전문 직종들이 그들의 지배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부분들. 알겠지? 그 정도에서 보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인트로, 배경 설정한 다음에 그거와 대조되는 얘기로 주제 던지고 그거에 대한 서포트 부분 나왔다는 거. 그거를 좀 명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